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의 옴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더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뒀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때여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때여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였리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가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낙은에 드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혀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가 여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루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낙은에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4장부터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장 25장은 예수님의 고별설교와도 같은 그런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르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재림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또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 이단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만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장의 말씀은 재림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으로서 세 가지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천여의 비유,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의 비유, 3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열천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혼인잔치를 그 배경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와 같이 기쁨이 가득한 곳임을 주님께서는 천국 비유에서 혼인잔치를 그 배경으로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늦을 수도 있음을 예상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두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따로 예비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에서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믿음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1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환란의 때에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실 때에 그때 깨어 준비된 자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날까지 기다리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돈이 많은 한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자신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50억, 20억, 10억 정도의 돈을 그 종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50억과 20억을 받은 그 사람들은 그 돈으로 바로 가서 장사를 하여서 두 배씩 남겼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그때의 주인이 두 배씩 남긴 종들에게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0억을 맡은 종을 주인이 더 크게 칭찬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능력에 맞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에 성실하였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50억을 맡은 종이나 20억을 맡은 종에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하고 하시는 것에서 우리는 얼마의 돈을 남겼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더 적게 받았다고 원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대로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몇 달러한테 받은 자인가 그것에만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나보다 더 많이 가졌는지 주님이 무엇을 더 그 사람에게 주셨는지에 더 관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주님이 보시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에 우리가 오늘 그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어진 일에 어떠한 태도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십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많이 받은 자는 그만큼 많이 남겨야 하는 그 책임도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10억을 받은 종으로 인해서 그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이 사람은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말하는데 이는 혹독한 혹은 비정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에 대한 오해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다가 손해라도 보게 될 경우에 그 경우는 이제 큰일 나겠다 싶은 마음으로 염려하면서 주인이 맡겨둔 돈을 감추어 넣었다가 그것을 다시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게으름의 탓을 주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는가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어서 믿음 생활도 벌받지 않을 만큼 딱 그 최소한의 분량만큼만 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그렇게 무슨 거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신앙 생활도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약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본다 해도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잘못을 탓하시면서 내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무정하다고 생각할 때는 죄를 짓기가 쉬웠다. 하지만 하나님이 친절하고 선하시며 사랑으로 넘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나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께 반항했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내 가슴을 수없이 내리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때 가서 우리는 정말 가슴을 내리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선하신 분이시고 또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시라는 사실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만으로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허락하신 그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오늘도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으로 알려진 로렌스 형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자신의 일상의 일을 인간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 없이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사역자들과 함께 이분은 우리 교회의 로렌스 형제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충실하게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서 미아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성실하게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너무 열심히 하시니 그분을 볼 때마다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분이 지나간 자리는 그렇게 티가 납니다. 사계절 중에서 모든 정말 계절이 그렇지만 특히 가을에 낙엽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리도 얼마나 깨끗하게 만드시는지 존경의 마음이 들고 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자기 일에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은 감동을 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그 어떠한 것,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상 가운데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재림에 대한 마지막 결론으로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31절에 말씀해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인자가 영원한 왕으로 재림하실 그때에 그분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불러모아 심판하실 것입니다. 중동에서는 낮에는 양과 염소를 함께 데리고 다니지만 밤에는 보통 둘을 갈라놓는다고 합니다. 못된 염소가 양들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자께서는 심판의 때에 양을 오른쪽에 염소를 왼쪽에 갈라놓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른쪽에 서게 된 사람들의 행위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의 말씀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네게 한 것이니라 톨스토이는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희곡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구둣방 주인이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께서 내일 너희의 구둣방에 잠시 들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날 주인은 좋은 음식과 선물을 준비해두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은 사람들이 주를 지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인은 가엾은 마음에 주님을 위해 준비한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어줍니다. 주님이 오시면 드릴 것이 없어서 어쩌나 걱정도 했지만 도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도록 주님은 오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인은 실망하여서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날 밤에 꿈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 구둣방 주인은 주님께서 왜 오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묻지요. 그때 주님께서는 나는 내 가게에 여러 번 갔었다. 그때마다 너는 좋은 것으로 나를 대접해 주었다. 고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긴 것을 주님을 섬긴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인자께서 왼쪽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45절, 4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어떤 죄를 구체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않은 죄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 땅에 오셔서 당시 가장 소외되고 무시받던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주시고 그를 맞아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들을 맞아주셨습니다. 모두가 종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 사람들의 그 인식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주후 165년경에 전염병이 돌아서 로마의 황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이 돌기 시작하자 그들은 감염자들을 밀쳐냈고 사랑하는 가족마저 피했다. 죽기도 전에 그들은 길에 내버려졌고 묻히지 못한 시체들이 쓰레기처럼 취급되었다. 죽을 병이 확산되는 것과 전염을 피하려 한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재앙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험해도 아란 곳 없이 병자들을 맡아 정성껏 간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섬겼다. 그러다 자신들도 감염되어 평온하고 행복하게 이생을 마감했다. 그들은 이웃의 병이 자기에게 없는데도 즐거이 고통을 감내했다. 정말 놀라운 그런 기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몇 세기 동안은 나병이 곧 격리와 부정 그리고 죽음을 뜻했습니다. 그러나 나환자들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곳을 짓기 위해서 당시 교회 교부인 니사의 그레고리는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나환자들도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며 어쩌면 그 형상을 우리보다 더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돌봅시다. 그리스도의 필요를 채워드립시다. 그리스도께 먹을 것과 입을 옷을 드리고 안으로 모셔드립시다. 그리스도를 공경합시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긍율이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나병 환자를 처음으로 따뜻한 손길로 만지시며 치유하기 시작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육신의 병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병이 생긴 후에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해야만 했던 그들의 마음의 깊은 외로움까지도 주님께서는 만져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긴 것을 주님께서는 나를 섬긴 것이라 하시니 우리가 성령 집회 때마다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처음에 그 성령 집회에서 목적 헌금이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사실 저는 그것이 그리 큰 축복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깜빡하고 헌금을 챙겨오지 못해서 드리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해서 눈이 열렸습니다. 내가 이번 한 주 안 드려도 많은 사람들이 드리니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바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지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내 손해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 아내는 매주 예수님을 섬기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지금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산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날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줄여보면 믿음으로 충성되게 섬기며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짤막하게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줄여보았는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고 또 충성되게 오늘 맡겨주신 그 일을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충실히 걸어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로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산의 때에 정말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붙잡고 두 번에 걸쳐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였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몇 달란트 받은 자인지 그것에 관심하기보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정말로 신뢰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주신 일에 오늘도 성실하게 하소서 결산의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면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몇 달란트 받은 자인지 그것에만 관심하며 다른 사람보다 더 적게 받은 것을 원망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선하신 하나님 정말 내 능력에 맞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상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결산의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를 하나님 원하며 하나님 그거 하나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기쁨보다도 하나님 정말 비할 수 없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정말 그것을 하나님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므로 하나님 매 모든 작은 일에도 하나님 충성을 다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시간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일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섬기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로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섬기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 주도